돌싱글즈 6 최종의 스포입니다. 한 네티즌이 돌싱글즈 최커가 두 커플이라고 스포했습니다. 그러면서 최커플발 커플도 두 커플이 있다고 밝혔는데요. 먼저 최커는 보민 정령, 희영 진영 이렇게 두 커플이라고 하는데요. 그런데 정말 보민은 동거 촬영 때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. 바로 보민이 거주하는 양산에서 목격되었는데요. 맘카페의 한 네티즌이 친구네랑 펜션에 놀러왔는데 몰랐는데 여기서 돌싱글즈 촬영을 했다네요. 11월에 방영한다며 라는 대형 스포를 흘렸습니다. 11월에 방영된다는 걸 보니 최커 동거 촬영을 한 숙소인 것 같았는데요. 해당 숙소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숙소입니다. 그래서 이 최커 스포에 따르면 양산에서 보민과 동거를 찍은 여출이 정명이 되는 겁니다. 보민 정명 두 사람이 정말 최커인 걸까요? 그리고 희영과 진영도 최커가 된다고 하는데요. 사실 희영과 진영은 동거 목격담이 없었습니다. 그렇지만 진영이가 평범한 사랑을 꿈꿨던 만큼 두 사람이 스포가 세지 않게 굉장히 조심했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. 그리고 불발 커플 두 커플은 시영 방글 창현 지안이라고 하는데요. 먼저 시영이는 최종 선택 때 방글이를 선택하지만 방글이는 시영을 놔두고 혼자 관람차에서 내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창현과 지안도 최커가 불발된다고 합니다. 창현이도 지안이를 최종 선택하지만 지안이가 결국 관람차에서 혼자 내린다고 합니다. 이 스포가 사실일까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돌싱글즈를 응원합니다. 이 스포가 farmers LEAGUEGAR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